오늘 케빈 생일이에요. 그래서 놀러 갑니다. See you in upstate. 도착입니다. 도착. 호텔 체킨하러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약간 메인 스트리트 같은데 여기 너무 귀여워. 여기 호텔 로비예요. 밴크에 있는 곳. 사진으로 봤습니다. 도착했네요? 부가 너의 집이에요. 네, 우리 4개 있어요. Wall Street이 Hus. John Street, Fair Street, Pearl Street.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레스토랑 식사는 여기? 네, 7.30에서 10.30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hotel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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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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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out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있다 pick-up key check-out 엘베이터가 없네, 진짜 옛날 빌딩에서 엘베이터가 없어요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3층인데 3층인데 따리라라따 오, 방 되게 좋다 따리라라라 아, 힘들어 오 화장실도 엄청 크고 아, 이게 여기 옛날 빌딩에서 실링이 되게 높다 I like that 오 오 What the hell things like? It's a little touch it and I like this ledge here You can sit here 그 view's nice There's a charge view 눈으로כל였다 도mani 창이트 인스트 오늘은 이 스포츠 스포츠 좌 vår 그리고 우리는 Será해볼까요? 보기네요 왁constь這種 미AB Geschichte 사회에서 왜 인간을 댕냐? 아, 내 짐 나고 사우나 무서운데, 저 보니까 짐 나고 사우나 사우나만 있어 봐 사우나가 사람들이 있나본데? 사우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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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많이 흔들어 여기가 많이 흔들어 아, 나 알겠지 뭐야? 날씨 미쳤나봐 북샵이랑 카토랑 같이 있는 데인데 분위기가 되게 좋고 약간 냄새가 엄청 좋아요. 여기가 엄청 규모가 큽니다. 구경은 재미가 만져있어요. 급 빈티지 쇼핑을 했습니다. 지금 한 1시간 반 더가 되는데 한 30분을 쇼핑하고 나오니까 여기 업타운은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데이 디너를 먹으러 가네요. 클리오라는 레스토랑 누가 봤는데 이게 좀 맛있는 것 같아서 거기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해봐. 멋있어. 여기 갑니다. 클리오. 여기 워킹홍이래. 아 그래? 어. Let's go. 오 이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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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This is Kevin's birthday cake I'm sorry, I can't remember It's so delicious Let's eat There's actually bread in this house Ah, that's basil, I think Yeah It's good? It's not too sweet It's not too sweet Not too sweet There's cake here This is kind of barfa Nail sign in the buildings You could take the pictures from the whole house Your food It's not too good Oh my gosh I'm so shocked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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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침착! 오늘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왔어요 킹스틴 그곳에는 루ait지로 갔어요 진짜 그냥 하이크 근데 하이크 그래서 약간 하이크 자, 좀 가볼까요? 그럼 시작! 근데 하이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찾길을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하이킹이야? 여기 지금 이제 찾길이 끝나면서 요 안으로 들어가는 트레일이 나옵니다 아 여기 스트림 퍼블릭 아트 맷 가면서 퍼블릭 아트가 있나봐요 우리가 여기 있나봐 여기 있습니다 아 왜 나왔대 포토들이 뭐야? 뭐해? 꿀밭 아니야? 꿀밭 아니야? 꿀밭 아니야? 꿀밭 꿀밭 아니야? 꿀밭 꿀밭 아니야? 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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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rine 잠시만 사온 라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라면을 다 먹고 씻고 준비 다시 하고 다시 다운타운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한 시간도 안 돼서 다운타운이 끝났습니다. 그냥 저녁 먹으려고 가는 레스토랑 옆에 브루어리가 하나 있어서 동네 브루어리가서 맥주나 그냥 간단하게 한 잔 마시고 여기 브루어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정말 멋진 고품. 정말 멋진 고품. 집에서 집에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선더! 타가 많아. 약간 에이싱 트위스가 있네? 맛있는데? 네. 음. 음. The bean soup. 맨날 메뉴가 좀 더 새로운. It's still the best one, and it's the burger. 오 맛있다. 근데 이상한 특이한 맛인데 맛있어. 좀 펑키하는 게 약간. 이 bean 되게 맛있다 근데. This is crab with corn. This is crab with corn. It's like pasta. 그냥 이런 거야? 오. It's a bit of anju. Yeah. 맛있겠다. I need to eat this. I don't know. 맛있어. 지금 잠깐 먹었는데 살짝. 음. Good. 5 out of 5. This is berries and cream. Where's berries though? 저희는 저녁을 먹고 이제 집에 갑니다. 저녁 엄청 맛있었어요. 약간 동양적인 그 맛이 섞인 그런 느낌이었어. 그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틀 동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배부르게 잘 먹고 갑니다. 내일 부터는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내일 부터는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컴퓨터 파크 & 뮤지엄. 하이킹이네. 추워네. 추워네. 내가 약간 오프로드에 들어와가지고 하이킹해서 가고. 대박. 추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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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없는데 알파리티는 있네. ㅋㅋㅋㅋ 저쪽에 또 알파리티 너무 많아서 도망갔어요. 지금. 약간 고대 유적지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여기가 너무 멋진 꽃다. 이게 또 알파는 거 같아. 그 맥으로는 너무 멋진 것 같아. 해! 날파리 파일러. 왜 이렇게 와서. 왜 이렇게. 날파리만 계속 쫓고 있어. 왜 이렇게 와서. 샤워를 해야 되니까. 계속 너무 쫓아지잖아요. 뒤에. 하하핳.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그래.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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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팔이 막 붙어있는 것 같아요. 기프트 있는 거 아니야? 잘 되어있네요, 여기 또. 기프트 샴푸도 잘해놨네, 깨끗하게. 뭐야, 군대리 넘겼다. 근데 얘가 화났어, 쟤네. 잘 안 풀리나거든요. 뭐가 이래? 뭐 하는 거, 뭔데? 귀엽다.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야. 어쩌고, 어쩌고. 안녕하세요. 패스 버거지 왔는데, 문버거집이라고 너무 귀여워서 한번 와봤어요. 거고. 근데 뭐야. 이게 rained 너, 어쩌면 좋지? 이렇게Б어요. 그런 모양으로요.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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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